안녕하세요 달려라치킨이에요 오늘은 영화 코코에 나온 기타를 만들었어요 영화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꼭 만들어보고 싶더라구요 자 그럼 기타 만들기 보러갑시다 방안지에 기타 사이즈 맞게 그렸어요 대칭이 잘 맞아야 만들었을 때 예쁜데 이 대칭 맞추기가 힘들면 기타 사이즈를 작게 인쇄해 잘라서 대고 그리면 쉬워요 어쨌든 이걸 나무로 만들려고 얇은 나무판을 잘랐는데 나무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포맥스를 잘라서 만들었답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샤프로 그린게 지워질 수 있으니 칼선을 내줬어요 그리고 0.1cm정도 크게 자르고 그 크게 자른 부분은 네일파이를 사용해서 갈아줬어요 굴곡진 부분은 둥근 줄사포를 사용해서 갈아줬답니다 같은 사이즈로 두개 만들고 하나는 구멍을 내줬어요 그리고 양이 많아줍니다 이렇게 자른 부분은 잘 자른 부분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자른 부분을 사용하면 상상에 적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잡아주면 이렇게 자른 부분을 사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내가 당연히 만들어내면 이 부분은 좀 더 잘maalpe一个 그리고 이쑤시개를 잘라서 옆면에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런식으로 받쳐주면 더 튼튼하겠죠? 그리고 기타의 목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건 좀 얇게 하려고 아까쓰다 남은 나무판을 사용했답니다 기타의 머리는 몸통 만들때 썼던 포맥스를 사용했어요 해골 모양으로 구멍도 내주고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뒀어요 그리고 기타 안쪽과 해골의 눈 부분은 검정색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줬답니다 옆면은 두꺼운 종이를 잘라서 붙였는데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말아준 다음 붙이면 더 잘 붙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도 빨리 붙이려고 순간접착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포맥스와 나무 부분에만 흰색 아크릴 물감을 칠해줬어요 포맥스엔 그냥 칠하면 물감이 잘 안묻는데 사포로 살짝 갈아내고 칠하면 잘 묻어요 그리고 기타 몸통에 밑그림을 그렸어요 자연물에서 사용해뒀ых affect의 Franco 다그리고 금색과 은색 물감으로 칠해주고 선은 회색을 만들어서 칠해줬답니다 그리고 기타의 문양을 그렸어요 크고 중심이 될 것 같은 걸 먼저 그리고 자잘한 걸 그렸답니다 저의 부ang으로 확보합니다 새벽을 위로 올리고 이것도 다그리고 남색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밑그림은 물감을 다 말리고 지우개로 지웠어요 기타의 플랫 위치를 잡았어요 넓이가 처음엔 넓고 내려갈수록 좁아진답니다 금색 철사가 없어서 금색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목공포를 사용해서 붙였는데 이렇게만 하면 잘 떨어져서 다 붙이고 나서 철사 양 끝에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씩 묻혀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기타 줄을 고정하려고 칼집을 내줬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기타 줄을 고정하려고 칼집을 내줬답니다 철사에 돌돌 감고 묶어서 풀리지 않게 순간접착제를 바르고 작게 잘라서 해골의 눈 부분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몸통이랑 붙여줬답니다 포맥스를 이런 모양으로 자르고 나무에 붙여서 기타에 브릿지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줄을 고정할 칼집을 내줬어요 그런데 줄이 고정이 잘 안돼서 순간접착제로 고정해줬답니다 기타 줄은 가장 밑에 있는게 바깥쪽, 가장 위에 있는게 안쪽으로 가도록 고정했어요 그리고 줄을 고정하기 전에 해줬어야 했는데 고동색 파스텔을 부분 부분 칠해서 오래된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부분에도 줄을 고정해줬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도 줄을 고정해줬답니다 이 부분에 검은색 물감을 칠하고 철사로 헤드머신을 만들었어요 철사로 헤드머신을 만들었어요 6개에 다 붙여서 코코에 나온 기타를 완성해줬답니다 철사로 헤드머신을 만들었어요 날씨였습니다.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맘은 네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